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받았어야 할 질문, 많이 받고 있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좀 줄어들었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함께 그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때 당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선언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부드러운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성전을 지어도 그 안에 주인 되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들락거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와서 그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어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냐. 분명히 그런데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식으로 알아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와서 우리 안에 함께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분이 말씀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뭔가 지시할 거 아니에요. 또 그분과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죠. 뭔가 그분이 또 속상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살면서 그러듯이. 왜? 성령은 기계적인 영이 아니거든요. 지정의의를 갖고 분노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는 근심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문자적으로 보면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난 길로 가거라. 그렇게 느닷없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빌립이 꿈꾸는 거 아닙니다. 대낮입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보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례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26절과 비교하여 26절은 전칭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데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성령을 존중합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데 라고 하지 않아요. 이르시되 전칭어를 쓰지요. 이 수례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전칭하는 거예요. 그러니 26절에 나타난 주의 사자와 29절에 나타난 성령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육체의 귀에다가 직접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은 빌립과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너무 자연스럽지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건에 갔어요. 순종하여 갔더니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제 저 수례로 가까이 가거라. 가서 보니 수례가 하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례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 정도가 아니고 이디오피아의 재무상입니다. 나라의 산림을 다 맡아 사는 아주 지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수례를 타고 이를 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고국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생명부지의 이 이방 사람을 만나라고 수례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2000년 전에 빌립 전도자가 겪었던 일이지 오늘 우리에게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설령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왜 모르느냐? 벤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약 25, 6년 전에 제가 신학을 할 때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성령님을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참 멀리 계신 분 그리고 혹은 방언 주시고 은사 주시는 기계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벤이인 목사님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됐습니다. 그 책에 벤이인 목사님이 성령님을 만나고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밤에 벤이인 목사님이 원래 벤이인은 유대계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캐나다에 이민하여 미국에 정착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소년 시절 때 있는데 밤에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깊이 교제를 합니다. 그날 교제를 한 다음에 다음날 아주 이른 아침 깊은 잠에서 깨어난 나는 나의 새로운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입 밖으로 나온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말씀을 드린 바로 그 순간 장엄한 분위기가 내 방 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떨림이나 진동은 없었습니다. 내가 느낀 것은 내가 그분의 임재로 감싸여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방 안에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만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충만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을 하는 수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실 나는 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내게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동료이자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날 아침 첫 번째로 내가 한 일은 성경을 펼쳐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더욱 뚜렷해지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동안 그분이 내 옆에 앉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분의 얼굴이나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이 거기 계시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성품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성경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왜 그분이 오셨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를 다음 구절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내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내가 왜 당신께서도 나의 친구가 되길 원하셨냐고 여쭈었을 때에 성령님은 바울이 말한 다음 구절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토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성경은 내게 살아 움직이는 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말씀들의 기쁜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리아서 4장 6절 말씀으로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성경 말씀으로 재확인시켜 주고 계셨습니다. 첫날은 8시간 이상이나 계속되었고 날마다 그분을 아는 분량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드디어 나의 기도생활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지금 성령님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 제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여기에 그분이 계셔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누군가 와서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들의 태도가 조금 광신자 아닌가 이 사람 그리고 잘못된 신앙인 아닐까 이렇게 신비주의로 취급해버릴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성령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천방주교의 박보영 목사님은 성령님과 굉장히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명절날 부모님에게 세배를 하잖아요. 아버님 생전에 이렇게 세배를 한 번 하고 돌아오면 자기 방에 돌아와서 성령님 제가 육신의 아버님께 한 번 세배를 했으니까 내 영적인 아버지고 주인이신 성령님께 세배를 열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께 벽에다 대고 세배를 열 번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무엇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3위로 존재한다고 하십니다. 아까 벤인 목사님이 게시받았던 고린도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축도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구서 13장 13절인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 교통이라는 말은 서로 교제한다는 뜻이죠.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령의 사귐 성령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성령님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부럽고 안전하고 능력있는 삶입니까?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라 하는 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소한 작은 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메뉴는 무엇을 먹을까요? 출근을 할 때 전철을 타고 갈까요? 버스를 타고 갈까요?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만나서 결혼을 하며 어느 직장에 들어가며 집을 이사할 때는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부전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열린 일이 아니고 예수, 우리 또는 구주로 믿고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성경을 읽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복된 삶입니까?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와 만나 주선을 하게 함으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북동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몸을 진동시키고 방언을 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은사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힘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원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었을 때 얼마나 허무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우리 유예 형님은 축구를 제법 잘했고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운동화를 살릴 형편이 못됐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가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날 찢어진 고무신을 이 새끼로 묶어가지고 그때는 끈도 없었으니까 그걸 맨발로 묶어가지고 공을 차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화장실을 하나 놓고 일곱, 여덟 세대가 같이 살면서 공중화장실을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지 못해서 이가 있었고 1년에 두세 번 목욕탕 가는 것이 전부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샤워합니다. 우리는 각 집마다 화장실을 하나나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은 몇 값을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살률은 더 많아졌고 살기 힘든다는 소리는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물질의 풍요로움이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권력을 얻는다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사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어떤 도의에 득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고 바뀌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바울은 한때 세상에 풀올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피셨는데 그 핀 성경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예수께서 본격적인 공적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받고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사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 일은 뭐냐면 망가지고 눌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여 살아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 빼앗겨서 눌리고 찢기고 비참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제 가운데 허덕거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음란하고 폐역하고 물질을 쫓으며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못 가진 자는 삼시세끼를 걱정하는 이 어려운 불균형의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흡족히 여기셨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중심에는 성령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되며 죄에 포로되며 눌리고 상하고 찢긴 그 인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끈질기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 결손가정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는 사모님도 역시 집안에 이혼이 있고 집안에 많은 상처가 있는 집안에서 출생을 해서 살았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에 눈을 뜨지 못한 관계로 두 분이 만나서 계속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대화가 되질 않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러다 어느 날 다행스럽게 존 비비어 목사님이 복음의 능력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대대로 흘러오는 어둠의 영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당대에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 또 미칠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기고 어둠의 영이 공격할 때마다 이 두 분은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도하면서 싸웠다고 해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자 어느 날 이 부부는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집에 데려와서 한 두 달쯤 지났는데 이 아이가 원인도 모르게 밤이 되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를 일으키면서 죽을 것처럼 우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은 못 밝혀낸다고 해요. 단지 추측하기를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몹시 아프기 때문에 운다. 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방에 있는 아이에게 쫓아가니 시간이 12시 11분이었어요. 밤 12시 11분. 그리고 이 아이를 진정시키고 기도하고 잠을 자게 하는데 약 15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쫓아갔습니다. 몇 시였을까요? 12시 11분. 또. 그래서 또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약 10분쯤 기도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 잠을 잘 자게 됐어요. 며칠 후에 또 12시 11분에 아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가서 이 목사님이 그걸 영적인 영향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이가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고 몸이 불편해서 울고 있으면 다스리고 차분하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걸 놓고 그 아이를 놓고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벼락같이 소리를 주면서 예수의 보혈을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역사한 어둠의 영을 쫓아 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더 놀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드는 거예요. 시간은 불과 3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 아이에게 그런 저주의 영이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몇 년 후에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집에 데려왔는데 그 아이도 역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뭘 생각했을까요? 또 공격을 받는구나. 가서 이번에는 단번에 기도했는데 즉시로 괜찮아졌어요.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단의 역사가 그 집안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이 간다게가 답답한 마음으로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권한당하는 것을 6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간다게가 예수 크리스도를 구우주로 영접했습니다. 자 우리 37절에 보면 성경이 아리르니하게도 이런 부분이 가끔씩 있는데 없음이라고 써있죠. 없는 게 어디가 있어 성경이? 있어요. 우리 성경만 없어. 다른 성경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이제 간다게가 내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이 37절에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간다게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것이 37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니 수례를 멈추고 그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살인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꾸었고 복음의 능력은 양측이 이름 없는 들판에서 밤을 새던 다윗을 일으켜 예수 크리스도의 계보로 사용을 하셨고 빗박자 사울을 변하여 크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면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후대의 영적 물줄기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많이 못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해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기죽지 않으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지 않아도 바르고 의로운 삶으로 부끄럽지 않는 멋진 생일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얻은 부끄러운 자리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정직한 권한, 정직한 떳떳함 우리는 의로운 권한의 길이 복이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영광이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크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자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우디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어릴 적부터 집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해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넷이나 뒀는데 그의 남편과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질 못해요. 겨우 육체적인 사랑의 범주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사랑에 목마르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지에 하루하루 허덕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주디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디는 난생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고 그분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평생 찾아왔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 영접했고 비로소 참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새로 찾은 사랑의 기쁨이 넘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신의 남편 이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증거하고 전해줄 능력이 아직은 자기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남편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할 수는 없다. 아직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줄 수는 있는 것이다. 이 주디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주디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 삶에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걸핏하면 남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던 그녀에게 성령께서는 혀를 절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지혜롭게 가르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디는 집안일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식사 준비를 더욱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독창적으로 했고 몸도 잘 가꾸어서 많이 날씬해졌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잘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남편만 출근시키고 나면 두루 누워 잠을 잤지만 여기 몇 명 있어요? 이제는 잠을 자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아침도 먹고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시간을 이용하여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디를 녹이고 변화시키자 남편과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저절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전체가 차츰 다른 분위기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디를 끌어안아 줬습니다. 한 번도 그의 남편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디가 다섯 살 난 자신의 아들을 침대에 뉘어서 잠을 재워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 집이 참 좋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정말 우리 집 좋지? 그치? 이 말을 듣고 주디는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상한 자를 회복시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좌절하며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나고자들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함께 하자. 너도 회복될 수 있다. 너도 살아날 수 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령은 희망의 영이시고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누구도 정제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과 희망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신유 부흥사였던 캐드린 쿨만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치유의 사건을 베풀었던 죽은 자도 살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입치의 여지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청중이 모여있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이 캐드린 쿨만이 갑자기 설교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말을 더 잊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 영문은 모르고 있는데 캐드린 쿨만 여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제발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32년 전에 성령을 불러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불만으로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원유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뜨겁게 열한스럽게 진동을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임하시기는 성령님도 되시지만 성령님은 침묵 속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체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체 행복하게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도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도록 기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여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모든 인생들이 자유쾌되게 하시고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 대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